안녕하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번 시간, Play Dead의 Inside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Inside 여기 산에서 이 꼬마 아이가 나왔어요. 꼬마 아이가 둘이 번, 둘이 번, 둘이 번, 둘이 번 봐요, 둘이 번, 둘이 번 봐요. 바위에서 내려왔어요. 길에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낙엽,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 있어요. 나무가 크네요. 나뭇가지도 있고요.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점프 이 길을 따라서 가볼까요? 아이가 뛰어요. 여기 나무가 나무가 부러져 있어요. 나무가 부러져서 이 다리가 됐어요. 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건너요. 건너요. 건너서 가요. 건너가요. 건너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어가요. 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내려막길을 내려가요. 여기 울타리가 있네요. 울타리가 있고 저기 트럭이 있어요. 울타리를 넘어서 내려왔어요. 트럭이 출발해요. 트럭이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트럭이 사라지고 저도 저도 지나갈게요. 이 고개를 아니 아니 몸을 숙이고 조심조심 가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요. 길을 올라가요. 그리고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어요. 손전등을 켜고 저를 찾아요. 저는 여기 숨어요. 어른들이 지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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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요? 어른들이 있어요. 마저 앞으로 가요. 여기 빛이 있네요. 무슨 빛일까요? 나무가 엄청 커요. 여기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담장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제가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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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뛰어도 이 담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갈 수 없어요. 그래요. 이 냉장고를 밀어요. 냉장고가 쓰러졌어요. 이 냉장고를 타고 올라가요.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이 담장을 넘어요. 저기 사람들하고 개가 있어요. 개. 저는 지금 울타리에 숨어 있어요. 몸을 웅크리고 살금살금 가요. 자 몸을 숙이고 개가 오 개가 일어났어요. 개가 다시 앉으면 지나가요. 지금 앉았어요. 지금 가요. 자 여기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요. 상자 위에 제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를 뛰어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너무 멀어요. 못 넘어요. 뛰어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다시 올라가서 아까 이 상자 이 상자를 땡겨요. 그리고 당겨요. 이제 상자를 밀어요.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상자를 타고 상자에서 뛰어서 올라왔어요. 여기 사람이 선전등을 비춰요. 저도 내려갈까요? 내려가봐요. 제가 물을 지나가요. 이 강 강을 지나가요. 여기 개가 쫓아와요. 개가 월월 지지면서 쫓아와요. 안돼 오 오 개가 저를 쫓아왔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뛰어서 이 나무 덩굴을 잡고 매달렸어요. 매달려요. 매달려. 지금 매달려 있어요. 이 덩굴을 타고 올라가요. 이 개가 저를 못 잡아요. 못 쫓아와요. 개는 못 뛰어요. 개가 돌아가요. 돌아갔어요. 오 자 길을 마저 가요. 여기 물웅덩이가 있네요. 마저 마저 가요. 저기 길이 있어요. 오 자동차가 자동차가 저를 따라와요. 자동차가 손전등을 타고 키고 여기 숨어요. 자동차가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저를 잡고 싶어요. 저를 잡으려 해요. 저는 도망쳐요. 도망쳐요.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제가 이 바위 뒤에 숨어서 이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다시 앞으로 가요. 왜 저를 쫓아올까요. 왜 저를 쫓아올까요. 저기 자동차가 있어요. 문을 닫았어요. 누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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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람이 쫓아와요. 쫓아온다. 쫓아온다. 점프. 물웅덩이를 지나가요. 여기도 차가 있어요.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이 이 사람이 총을 쐈어요. 총. 총을 탕탕 쐈어요. 어린이 어린이한테 총을 쐈어요. 자 다시 이 사람이 쫓아와요.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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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숨어요. 일단. 자 그리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마저 가요. 어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쫓아. 쫓아와요. 오우. 또 또 또 총을 쏴요. 또 총을. 여기 숨어요. 여기. 오 개 개 소리가 들리네. 아 개들이 개들이 저를 쫓아와서 쫓아와서 개들이 저를 물었어요. 왕. 물었어요. 개들한테 물려 죽었어요. 아까는 총에 맞아 죽고 무슨 게임이야 이게. 오우. 자자자 다시 이번엔 쫓아온다. 쫓아와요. 쫓아와요. 자 아까 나무를 뛰어서 넘고 이번엔 자 여기 여기 어 또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 어린이한테 총을 쏴요. 이번엔 진짜 합니다. 탈출합니다.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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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뛰어요. 도망쳐요. 도망쳐. 자 여기 숨었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어. 지금 두 명이 쫓아와요. 자 이거 내려왔어요. 총을 피해요.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요. 나무를 뛰어서 넘고 개들이 쫓아와요. 개들이 쫓아와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으악 어. 물 위로 올라왔어요. 어. 수영을 잘하네요. 저기서 제가 떨어졌어요. 어. 다이빙. 휑. 다이빙 했어요. 야. 여기 물 아래에요. 물 아래. 그 물 위. 뭐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물 위에 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수영을 해서 지나가요. 여기 또 자동차가 있고 사람이 손전등을 비춰요. 빛을 비춰요. 이 밑으로 가요. 오. 또 총을 쏜다. 아. 죽었어요? 이 총이 아니라 화살을 인가? 마취총 마취총 피옥. 마취총을 썼어요. 마취총에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물 밑으로 가요. 으악 또 마취총 또 마취총 또 마취총 또 마취총 더 밑으로 가야돼요. 더 밑으로 자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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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들이쉬고 숨을 들이쉬요. 숨을 내쉬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후... 후... 호우.. 숨을 내쉬요. 오! 지나 Ga... 지나 spawnali? 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전등으로 안 비춰요 이제 지나가요 그냥 어 전등을 껐어요 저는 계속 수영해서 가요 어 이 차가 또 가나 이 차가 안 따라오네요 여기 어 제가 땅으로 왔어요 물 땅 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꽉 죽어 있어요 돼지들이 죽어 있어요 또 개들이 나오나 자 이 길을 지나가요 으악 또 내려왔어요 어 여기 옥수수 농장인가요 담을 담 사이로 어 넘어 들어왔어요 이 옥수수 옥수 잎이 어 키가 커요 자 이 옥수수들을 해집고 지나가요 옥수수 사이를 지나가요 삐약삐약 소리가 나네요 삐약삐약 소리가 나네요 여기 병아리가 있어요 여기 어 병아리들이 있어요 다시 옥수수 밭을 나왔어요 어 병아리들이 저를 따라와요 저한테 왔어요 병아리들이 귀엽네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기 집이 있고 이게 공장인가요 그리고 여기 전등이 있어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어요 병아리들이 더 있네요 여기 돼지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돼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어요 왜일까요 왜 돼지들이 죽어있을까요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을 문을 열 수 열 수 없어요 여기 줄이 있죠 이 줄을 타고 올라가요 줄에 매달려서 올라가요 아 여기 열려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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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자 반동을 줘서 슝 들어가요 자 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깨져있네요 떨어졌어요 여기서 문을 열 수 있나요 이 나무판자를 치우고 문을 열어요 병아리들이 저를 따라와요 따라서 와요 따라와요 병아리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기 무슨 손잡이가 있네요 뭐야 손잡이를 당겨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 무슨 기계가 있네요 여기 무슨 기계가 있네요 이게 무슨 기계지 옥수수 옥수수 기계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 기계가 계속 돌아가요 옥수수 기계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어 여기 담이 있어요 근데 이 담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못 넘어가요 또 상자가 있나 볼까요 여기 드럼통이 있네요 이 드럼통은 못 가져가요 이건 뭘까요 이 레버에 불이 들어왔네요 밖에 상자가 있나요 어 공장 밖이에요 저기 상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돼지 돼지를 끌고 가요 안 되는 돼지를 끌고 가요 여기도 상자 아 드럼통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여기도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가져가요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병아리들이 저를 계속 따라와요 이 병아리는 천천히 왔네요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 뭐야 이 손잡이를 당기니까 이 먼지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로 나와요 어 들어가요 나와요 아 여기 이 건초 더미가 있어요 설마 이 병아리들을 여기로 넣어서 여기로 어 나오게 해서 건초 더미를 떨어뜨려요 맞나 해볼까요 자 병아리들이 저를 따라서 이 오른쪽 끝으로 와요 이 병아리는 천천히 와요 그 다음엔 제가 빨리 왼쪽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이 레버를 밀어요 그럼 병아리들이 따르르르르륵 병아리들아 미안해 이 병아리들은 저를 좋다고 따라오네요 착한 병아리들 착한 병아리들 자 이 건초 더미를 밀어요 음 그리고 이 건초 더미 위에 올라가서 담장을 어 담장이 아니네요 어 여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고 여기선 물이 쭈르륵 새고 있어요 물이 떨어져요 사다리를 올라가요 어 지붕 위에 올라왔어요 지붕이에요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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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 구멍들이 많아요 구멍 구멍 성격 무삜 여기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점프 뛰어서 이렇게 폭 떨어져요 새우들한테 떨어지면 안 죽어요 자 갑니다 뛰어 우와 자 이 이 돼지 위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자 어디로 갈까요 어 아 이걸 또 이걸 또 밀어요 응 밀어요 밀어요 오 돼지 소리가 났어요 어디서 났지 음 자 이 돼지 수레 위에 올라가서 자 어 또 이 위로 올라왔어요 자 다시 내려가요 음 조심조심이 가네요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이 물에 잠겼어요 또 여기 철창이 있네요 어 철창 철창을 올라가요 어 철창을 음 넘어요 철창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전봇대가 있네요 전봇대 전봇대에 전기줄이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돼지 또 돼지들이 죽어 오 이 돼지는 안 죽었어요 꼬리를 움직여요 어 꼬리가 움직여요 이 꼬리가 아닌가 여기도 있어요 이 이 이 뭐야 오 오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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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떻게 해 자 돼지가 여기서 일어나요 자 점프 오케오케오케 점프 오케오케오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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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타지않오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돼지가 저한테 달려올 때 뛰어서 돼지를 밟고 어 피했어요 돼지를 밟아요 밟아요 어 돼지를 밟고 피했어요 그리고 이 돼지가 벽을 깼어요 와장창 깼어요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오오야야야 오지마 오 야 왜 계속 와 아 아니 끝이 없네 얘가 얘가 계속 쫓아와요 저를 오 이 돼지가 벽에 머리를 뽕 부딪쳤어요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어 기절했어요 이거 사람 아닌가요 사람 여기 불빛이 있어요 여기도 사람 사람 같아요 점프 뭐야 점프 뭐야 설마 제가 이 기계에 이 기계를 잡고 싶은데 기계가 높이 있어요 어 높아요 높아요 설마 이 돼지를 끌고 가야되나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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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벌레를 괴물 벌레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가 다시 일어났어요 어 돼지야 괜찮니? 으 이 돼지를 잡아 땡겨요 땡겨요 여기로 데리고 와요 어 끌고 왔어요 돼지 위에 올라가서 기계를 잡아요 헉 이 기계에 제 머리를 어 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오 자 내려오니까 어 기계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픽 픽 쓰러졌어요 다시 기계에 이 연결해요 연결해요 연결하니까 사람들이 헉 일어났어요 제가 뛰어요 그러면 헉 여기도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뛰어요 제가 뛰면 이 사람들도 뛰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요 여기 여기 위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여기 위에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가면 헉 어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오 오 오 오 오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 문을 좀 열까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을 열게 해요 문을 잡고 문을 열어요 그런데 한 명이 문을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열어요 윽 문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못 열어요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요 자 여기 어 두 명이 문을 열어요 오 문을 열 수 있어요 어 문을 못 열어요 으 못 열어요 이 두 명이 문을 열어요 어 아 이 문을 네 명이 모두 열어야 돼요 네 명이 어떻게 열까요 하 이 이 이 이 네 명이 어떻게 여기 다 같이 올까요 두 명 못 열어요 두 명이 열어요 두 명이 열어요 어 못 열어요 어떻게 열까요 어떻게 열까요 어떻게 열까요 어떻게 열까요 점프 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문을 못 열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네 명이 어떻게 하면 일단 내려와요 저 여기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안 열리는데 아 뭐야 아 쉽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 두 사람이 열고 있어요 제가 이 버튼을 버튼을 누르면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오 다 열어요 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네 명 네 명이에요 네 명 앞으로 가서 뭐야 이거 아 네 명이 이걸 밀어요 어 아닌가 땡겨요 땡겨요 오 어 죄송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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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둥 이 기둥 이 기둥들이 워르르르 무너졌어요 어 무너졌어요 어 자 이제 제가 이 무너진 이 건물을 타고 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드럼통 하고 또 무슨 기계가 있네요 으악 오 낙법 바쿨 바쿨 했어요 자 이번엔 여기 길이 없어요 이 기계를 어떻게 할까요 뭐 뭐를 할까요 아 이걸 올리면 되는구나 어 자 이 문을 열었어요 어 빛이 들어와요 드럼통에 빛이 비쳐요 으악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이 됐나봐요 음 날씨가 좋다 아 저긴 연기가 나네요 여기 이 이 이 팔레트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전봇대가 있어요 아 저기 언덕에 음 집이 있네요 여긴 또 뭘까요 헉 뭐야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서있어요 이 이 트럭에 사람들이 타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 자 일단 이 수레를 밀어요 그리고 뭐야 어 이 버튼을 누르나요 아닌데 어 아 저기 이 사슬이 있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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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수레를 미니까 사슬이 올라가요 그리고 수레를 어 벽으로 당기니까 수레가 아 사슬이 내려와요 어 수레 사슬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슬이 사슬 수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저 사슬에 뭘 걸까요 드럼통 드럼통 아니네요 뭘 걸지 여기는 여기는 음 단서가 없네요 이걸 설마 들고 가나요 아 잡을 수 없어요 하 다시 빨리 뛰어가요 이 구름 구름이 예뻐요 드럼통들이 있고 이 이 사람들이 대체 뭘까요 이 트럭 아 음 자 수레를 일단 밀어요 자 그리고 아 제가 뛰어서 사슬에 매달려요 사슬을 타고 올라가요 영 차 자 이번에도 이 반동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뛰어요 어 뛰었어요 음 뭐야 아 이 창문을 위로 열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병아리들이 있네요 어 아 병아리가 아니라 참새에요 참새 그 여기는 뭐 이 철창이 있네요 여긴 바닥에 나무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엔 이 무거운 물건이 있네요 위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어 뭐야 사다리를 타고 또 올라가요 2층 뭐야 여기 여기 이 이 이 철골 철골인가 나무 인가 아무튼 이게 매달려 있어요 이 매달려 있어요 어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이 레버를 이 레버를 올리니까 어 이게 올라가요 레버를 내리면 어 내려가요 으흠 자 다시 자 이 구조물 어어 제가 여기로 가야되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으악 멀어요 멀어요 그래서 이 레버로 이걸 올려요 응 그 다음에 뛰어서 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자 이렇게 가 가고 으악 음 닫지를 않네요 자 다시 내려서 아 이걸 이렇게 밀어요 어 궁 궁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자 점프해서 자 여기로 갑니다 잉 점프 어 왔어요 자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상자하고 어 망치가 있네요 망치 그리고 여기 이 금고 가 있어요 이 금고가 오 여기 나무 판자 위에 있어요 위태위태해요 밀어볼까요 밀어볼까요 오 오 저 제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금고가 여기 이 나무 판자에 어 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금고가 떨어져요 응 금고가 떨어지면 이 나무 판자도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어 떨어졌어요 이 금고가 이 나무 판자를 부서요 이 금고를 밀고 여기로 돌아와요 어 어 무서워 자 어 저기 떨어져서 구멍이 생겼어요 다시 내려가요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이 소년 파쿠르를 잘하는데요 파쿠르 파쿠르 자 이제 여기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어 내려가요 뭐야 헛 여기 불 불이 깜빡여요 어 불빛이 깜빡여요 자 여기 열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자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상한 기계가 있어요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고장났나 뭐야 뭘까요 뭘까요 오늘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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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